오늘은 INFJ 남자 연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FJ 남자 주요 특징입니다. 1. 내양적 INFJ 남성은 주로 내양적이며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생각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조용하고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2. 직관적 INFJ는 미래 지향적이고 아이디어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뛰어나며 창의적이고 비전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정중심 INFJ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4. 판단적 INFJ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강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을 선호하며 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즐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타인 중심자 INFJ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즐깁니다. 6. 심층적인 이해와 공감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려고 하며 적극적으로 리더십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이상주의적 경향 INFJ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7.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추구하는 데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FJ 남자 연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층적인 연결과 이해 INFJ는 연인과의 감정적이고 심층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며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상적인 관계 추구 INFJ는 이상적인 사랑과 관계에 대한 로맨틱한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상적인 연인과의 관계를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한 반응 감정 중심적인 성향으로 INFJ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과 공감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헌신적인 사랑 표현 INFJ는 연인에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5. 평화로운 해결과 대화 INFJ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려고 합니다. 6. 독특하고 창의적인 데이트 아이디어 INFJ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에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호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 일상적인 관심과 세부사항의 주의 INFJ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세부사항과 일상적인 순간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여 관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INFJ 남자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FJ 남성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NFJ는 감성적이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감성적이고 이해력 있는 INFJ는 감성을 중요시하며 상대방이 감성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이상형을 선호합니다. 감정의 솔직한 표현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2.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INFJ는 비전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상형을 찾습니다. 공동의 목표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3. 예술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INFJ는 예술과 창의성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적인 표현이나 창의적인 취향을 존중해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상형을 선호합니다. 4. 지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INFJ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와 학습을 즐깁니다. 지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상형을 선호할 것입니다. 5. 사회적 정의에 관심 있는 INFJ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파트너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6. 평화로운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INFJ는 대화를 통한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평화로운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형은 이러한 소통 스타일을 존중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음은 INFJ 남자가 싫어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면적이고 허영스러운 사람 INFJ는 표면적인 관계나 자만심이 강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깊은 감정과 의미 있는 연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허영심이 강하고 표면적인 대화만 주도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감정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INFJ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INFJ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4. 자기중심적이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비추어진 가치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INFJ는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며 이를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갈등의 피를 싫어하는 사람 INFJ는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계획 없이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INFJ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면이 강한 편입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INFJ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FJ의 성격 특성상 민감하고 깊은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FJ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NFJ는 연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깊은 이해와 공감 INFJ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하며 상대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2. 헌신적인 행동 INFJ는 애정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헌신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돌보고 지원하는 모습이 강해지며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3. 특별한 관심을 표현 INFJ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 꿈 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토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만듭니다. 4. 감정적인 안정과 지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INFJ는 감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할 때 상대방에게 지지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5. 자신을 더 열게 되는 모습 INFJ는 일반적으로 내양적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꿈, 고민 등을 더 자주 나누며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6. 로맨틱한 제안과 서프라이즈 INFJ는 로맨틱한 모습을 표현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나 로맨틱한 제안으로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게 하고자 합니다. 7.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민 INFJ는 비전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고민하는 것을 즐깁니다.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내양적인 성향의 INFJ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 사려 깊음과 신중함 INFJ는 주로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만남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높은 기대치 INFJ는 종종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남에 있어서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원하며 이런 높은 기대치 때문에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내양적 성향 INFJ는 내양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에 앞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반응을 고려 INFJ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한 편이라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미리 고려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5. 자아보호 및 불확실성 회피 INFJ는 때로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아보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INFJ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과도한 사려 깊음과 분석 INFJ는 주로 사려 깊고 과도하게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자아보호 및 에너지 소모 INFJ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자아보호 차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3. 높은 기대치와 완벽주의 INFJ는 종종 높은 기대치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상대방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낄 때 연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감정적인 부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INFJ는 때로 다른 사람의 문제나 감정적인 부담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복잡해져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내양성과 사회적 불안 INFJ는 내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연락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6. 불확실성과 결정곤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INFJ는 연락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동반함으로 이에 대한 불안이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J 남자와 연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FJ 남자와의 연애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 때문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감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INFJ는 감정적인 복잡성을 가진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중요시하며 때로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2.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 INFJ는 내양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인에게 충분한 개인적인 공간을 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제공하기 INFJ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함으로써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의사 결정에 대한 시간을 주기 INFJ는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든 자신만의 시간과 생각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이해와 인내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을 이해하기 INFJ는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6. 예민한 면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INFJ는 예민한 면이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예민한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소통 강화하기 INFJ는 감성적이면서도 소통에 중요성을 두는 편입니다. 연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정이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개별적인 선호사항을 파악하기 INFJ 남자들 간에도 선호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선호사항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선호사항에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INFJ 남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